마지막에 계룡이랑 나왔나면 서른이가 날 찾겠죠. 하나 둘 셋 서른아 서른아 서른 씨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집으로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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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방 씨 네 방 씨 여기 그리고 속 prince 나갔구요, 다음 남 JAMIE okay now will show me boys oh mean what oh my god oh my god her tail oh he's too he's still most of mystar is from him 내 각자까지 뿜뿜뿜 날 믿어줘 이 순간이 잡아둬 흉흉흉 아 뭐야. 눈 왜 그래. 눈 왜 그래. 눈 왜 그래. 아니요. 아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죄송한데. 왜 눈 왜 그래요. 아 다르키스 나가지고요. 아 다르키스 났어요. 아 다르키스 죄송합니다. 궁예에요 궁예. 최초 것 같아. 아니 진짜 걸그룹 역사상 안대 끼고 방송. 런링맨 역사상 처음이야. 안대 끼고. 안대는 처음이야 신선해. 그래도 좋은데. 궁금해. 오늘 그럼 주희랑 커플된 사람은 저 안대 같이 끼고 하는거에요. 어떤거에요. 커플되는 안대 같이 끼고 하는거에요. 저는 준비까지 돼있어요. 아 진짜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 주희가 괜찮다고요. 시각부터 까였네. 시각 전에 까있는거 너무한거 아니에요. 세찬이 오늘 좀 이른데. 아 나는. 자 그리고 우리 주희씨하고 우리 또 동협이 형 오셨어요. 동협이 형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합니까. 안녕하세요 합니까. 우리 동협이 형. 안녕하세요. 다영씨 이렇게 또 함께 오셨습니다. 아니 근데 커플레이스 이렇게 저 네분이랑 하는거에요. 우리 주희씨하고 다영씨하고 다. 딱 맞네. 지금 딱 맞네. 그러니까. 자 현재 지금 6대6 지금 커플 매칭되는데. 네. 게스트 두 분이 더 있습니다. 아 더 있어요? 게스트 두 분이 더 있습니다. 아 더 있어요? 아 왜? 또 있다고? 남자가 있나요? 여섯 명 여섯 명 딱따는데. 남자가 낫네. 아 남자가 낫네 그러면 언어를. ratios för att jagarera uppe. för att jagar är meroooooo. Det mえて varit där. World Party. かった. 오 민호였어. 멋있다 옷 멋있네. 잘생겼네. 야 이거. 도사 좀 하지는 했니. 아 저기 솔로민 씨. 우리 됐어. 우리 됐어. 우리 됐어. 우리 됐어. 우리 됐어. 오빠 쟤뚜한데. 왜 솔로민한테 날아가는 거지. 쟤뚜한데 오빠. 알아 우리도. 구석구석해. 구석구석해. 지찍해 지찍해. 우리 진짜 이렇게 오늘 야 이게. 우리 6명 딱 돼 가지고. 저희는 6대6 커플라이스인 줄 알았는데.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. 두 분이 여기에 지금 끼면서.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. 형 머리가 왜 복잡해져요. 머리가 너무. 형 되게 정해져 있어요. 형 커플이 어디 있잖아. 형 커플이 어디 있잖아. 형 커플이 어디 있잖아. 왜 왜.